오늘 함께할 게임은 작품 속 명장면을 보면 저절로 귓가에 재생되는 신구 OST 퀴즈 드라마 뿐입니다. 잠시 후에 유명 드라마 OST를 듣고 어떤 작품인지 아는 분은 드라마 제목을 얘기하시면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아는 분은 본인의 이름을 외친 후 얘기하시면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유정 씨 화난 건 아니죠, 지금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이제 몸 푸는 거죠. 몸 푸는 거. 오프닝 때 얘기했죠, 여러분? 그냥 톱3. 톱3 안에는 내가 무조건 들어가. 그리고 간식 게임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게임을 조금 잘하는 편이긴 해서. 3등 안에는 무조건 난 들어간다. 100이 좋다, 100이 좋아. 3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왜 긴장이 되지? 톱3. 첫 번째, 플레이. 톱3. 아, 유정. 톱3. 아, 유정. 톱3. 아, 유정. 이름이 빨랐어요. 우석 이름이 빨랐습니다. 이름이 빨랐어요. 어, 안 돼요. 어, 안 됩니다. 우석. 정답을 해요, 재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석. 우석. 정답을 해요, 재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석. 뭐야? 맞추려, 맞추려. 다 써주면. 아, 유정, 유정. 유정. 이태원 클라스. 다시 한 번 천천히 들어볼게요. 이태원 클라스. 쓰? 쓰 아니면 쓰. 정확히. 쓰. 쓰. 쓰라고 화면에 표시돼 있었어요? 쓰. 라고 표시돼 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클라스. 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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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한해. 잠깐만. 뭐, 신 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치아 빠진 거 아니에요? 자, 한해. 이태원 클라스. 정답입니다. 진짜. 그래, 우리가 간결해.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 빵빵. 네, 빵. 자, 우유 롤 케이크 갖고 갑니다. 우유 롤 케이크. 자. 맛있겠다. 맛있겠는데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니까 맛있게라도 먹겠습니다. 재밌게 먹는대요, 재밌게. 크림은 재밌게 먹잖아, 한해가 또. 한해가 재밌게 먹는 거 잘하지. 기가 막혀, 이거. 정화예가 맞표현이란데. 최고의 시청률, 최고의 한식입니다. 맞표현 기가 막혀. 어떻습니까? 국민들 주목. 이거 토요일에는 최고의 일본이다, 무조건. 자. 지금 가을이잖아요. 생크림을 먹으니까 벌써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음악 플레이. 도와주세요. 오, 제가 고려하네요. 퍼프. 투하. 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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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유정. 어? 진짜? 실패! 이거 옛날 건데? 근데 이게 리메이크도 많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뭔데? 나래의 인생을 표현한 듯한 제목입니다 어? 넉살! 나래로 나 인생? 야인 시대! 야인 시대! 우마적 뭐 이런 거 우마적 야인 시대 실패! 태현! 내 아이디는 강남민? 야! 내 아이디 어떻게 알았어? 너 내 아이디 어떻게 알았어? 누나 강남민? 목포 아니야? 강남 출신이잖아 강남에서였어 그렇지 한 걸음 강남에서 했죠 예예예 진짜 많이 들어본 노래 그렇지? 이거 완전 옛날 영화 옛날 드라마인데 난 누가 나오는지 아는데 제목이 아니라 누가 나왔냐? 누가 나왔냐? 아니야 장혁 선배님 나 뭔지 알겠어 하네 알겠어요 힌트 주세요 장나라 씨 나오는 거 어? 유정과 우석이 나온 드라마 제목이 뭐였죠? 20세기 소녀 태현의 그룹 이름이? 소녀시대 소녀시대 겹치는 부분이 어디죠? 소녀 소녀 힌트입니다 소녀 태현 태현 명랑 소녀 성공기 명랑 소녀 성공기 정답입니다 이게 그 노래였구나 우리의 명랑 소녀 우리의 명랑 소녀 태현 성공 와 역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명랑 역시 태현은 여러분 음료를 골랐습니다 너와요 마시고 싶어 음 완전 상큼해 완전 상큼해 탄산 탄산도 있고 상큼한 이 음료 다음 누가 가져갈지 우리 유정양이 약속한 게 톱3 안에 들기거든요 아하 지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플레이 키 키 키 키 키 키 스톱 3 2 1 저는 그렇게 좁지 않거든요 우리에서 스가이 캐슬 스가이 캐슬 실패 실패 음 가져가요 아니 근데 자존심 상하시네 아우 간절하우세요, 간절하우세요, 간절하우세요 백큐야, 밥 비큐야 비비큐 99패! 진짜 멋있다 심! 스카이캐슬! 정답입니다! 심! 스카이캐슬! 정답입니다! 스카이캐슬 영종아, 정준호, 이태란, 최원영, 김사영 씨가 출연한 JTBC 2018년, 2019년 최고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차지를 합니다. 스카이캐슬 주소먹기 대상 신논 씨 축하합니다. 스카이캐슬의 명대상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카이캐슬의 명대상! 스카이캐슬의 명대상 자식 잘 키워 애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서 되겠니? 이게 어디서 이 악알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이게 어디서 이 악알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이게 어디서 악알머리를 찢어버릴라 이게 어디서 악알머리를 찢어버릴라 그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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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그 욕, 욕 악알머리 닥쳐! 악알머리 닥쳐! 아허, 승우 악알머리 닥쳐! 아허, 승우 악알머리를 그냥 욕이잖아 악알머리를 찢어버릴라 악알머리를 찢어버릴라 욕이 기억이 안 나서 그 욕, 욕! 욕 안에 잠깐이 안 욕이야 악알머리 닥쳐! 악알머리 닥쳐! 그냥 욕이잖아 응용편, 응용편 이렇게 되면 지금 탑3 안에 두 분 다 주워먹은 분들이에요 이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는 맞춰줘야 됩니다 다음 플레이! 주워먹는 거 싫어하잖아 주워먹는 거 싫어하잖아 어? 어? 동암가 그건데? 어? 아는 노래인데? 어? 친구 아니야? 사랑아, 왜 도망가 아, 그거 그건데 갑자기 아우 아우, 이거 노래는 아는데 노래 아는데 누구지? 아예 몰라 드라마를 모르겠어요 임영국 씨잖아, 이거 임영국 씨 임영국 씨 사랑아, 왜 도망가? 사랑아, 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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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명 이게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고 봄 씨 네 진짜 재미 챙겨주실 거예요 우리 지금 희극인 옆에서 자꾸 얘기 나와서요 재미난 오답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 이게 너무 어려운데 신나게, 재미나게 던져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답 정답 안 됩니다 아, 얘 나래 나래 신사와 아갈머리? 실패 아갈머리 낙자 아갈머리 낙자 실패 의식의 흐름새로 야, 잘했다 실패 문세윤 신사와 아가씨네 실패 아니 이게 본인들 더 기분 나쁘겠어 두 개 더 먹고 싶어 두 개 더 먹고 싶어 같이 들고 싶어 정답 모르겠어요 신사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한다 웃기러워 아갓 씨 어, 뭐야 정답입니다 아, 맞아 아, 진짜 눌렀어 사랑하 왜 동안다 수줍은 아이처럼 모델 워킹 들어갑니다 모델 워킹 들어갑니다 모델 워킹 들어갑니다 어, 안돼 어, 안돼 뭐라 왁스뉴즈요 왁스뉴즈요 밀라빈 형 밀라빈 형 alm 자, 케이크로 갑니까? 음료로 갑니까? 음료로 하겠습니다. 음료로 선택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신사와 아가씨네 뭐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요. 부족해요? 네, 네. 저 질문이 있어요. 그전에 맞혔을 때 개인기를 하는 건가요? 오, 개인기, 개인기. 개인기? 예, 예, 예. 걱정 안. 아, 이게 지금 빨리 솔드아웃 될까 봐. 술부욕, 술부욕이 있어, 술부욕. 술부욕이 있어, 술부욕이 있어. 두 개 도전 쉽지 않네. 쉽지 않네. 동현 씨, 남의 거 만지지 마십시오. 도움드리는 거예요? 남의 거 왜 만져? 도움, 도움. 플레이. 유정. 유정. 수은호? 아, 그 느낌이다. 슈부욕. 플레이.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넉살. 넉살. 박시탈. 정대모입니다. 신랑 입장. 신랑 입장. 음악. 플레이. 정호. 뭐지? 세윤. 대작입니다, 대작이에요. 쾌동길동. 잠깐만. 아니, 잠깐만. 대작입니다, 대작이에요. 쾌동길동 했잖아. 세윤. 실패. 키? 아니잖아. 키 빨랐어요. 키 빨랐어요. 키 빨랐어요. 쾌동길동. 정답입니다. 아, 이 노래. 주사 먹으려고. 그래, 안 돼? 해라. 동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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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아, 뭐야. 동아저씨. 아, 뭐야. 동아저씨. 아, 뭐야. 동아저씨. 아, 뭐야. 이거 돼요? 성공. 두 개 다 가져갑니다. 이게 공부러웠어요. 그리고 뒤에, 뒤에 태연 씨가 립싱크하는 모습까지 걸렸어요. 아주 명작이 나왔습니다. 통아저씨 만약에. 유정님도 급하졌나 봐, 이번에. 아니, 손 흘러는데 안 들어 주시네. 와. 아. 회동길동 주스려고. 네, 네. 수, 바이, 캐슬. 실패. 아, 근데 자존심 상하시네. 자존심 상하시네. 자존심 상하시네. 양이 너무 불편하네요. 진짜 멋있다. 실패. 유사. 주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회동길동 주스려고. 네, 네. OST. 플레이. 어, 어. 파운스. 힌트, 힌트. 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세윤. 컷. 두근두근 로맨스. 그런 거 아니야? 노래 제목은 두근두근이에요. 아, 그래요? 드라마 제목. 힌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다 모르는 것 같아서. 이 장소에 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장소요? 이 장소에 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독님. 너무 광범위한데요. 감독님들 제작진. 촬영. 유정? 유정. 프로듀서? 실패. 세윤. 프로듀서. 천놈입니다. 프로듀서. 천놈입니다. 어떻게 해? 유정 어떻게 해. 유정 어떻게 해요. 이 장소야. não. nã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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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 oh. eh. oh. 어이의 더위를 하기적으로 해. 와우 와우 실패 하나만 가져갑니다 다음 OST 어 유선 씨 화 많이 났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 장면 오랜만입니다 아하 아이고 가짜 사탕 자 OST 플레이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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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노 추노 추노만 계속 피기를 해 집착이 있어 집착이 계속 추노네 집착이 있어 나한테 낚이지마 아니 자꾸 이랴 하시고 막 골라내고 아니 아니 아무 생각 없었어 아 그래요? 플레이 선생님 선생님 나래 하얀 거 탑 실패 아 본인도 낚이면서 몰라 아 슬기로 의사생활 이런 것도 아니군요 슬기로 의사생활 이런 것도 아니군요 뭔가 유명한 뭔가 유명한 심장이 뛴다 아니 심장 심장 영어로 심장 영어로 나래 유하트 천장입니다 유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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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료했는데 친구들이 자꾸 그려달래 정말? 나 커서 만화가 될 거예요 이거 다 내가 그린 거예요 3채 퍼포먼스라는 3채 퍼포먼스라는 3채 퍼포먼스라는 4채 퍼포먼스 3채 퍼포먼스 2채 퍼포먼스 아 이렇게 되면 유정에게 원했던 2채 다행의 꿈은 3채 퍼포먼스 야 김도영과 유정 오프닝 할 때 탑승이 안에는 무조건 들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일찍 걸고 싶었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인상 승무용이 생겨요 어, 올라가요. 원래 잘하는 분이 여기까지 오면 저도 뭔가 승부욕이 생겨서 이겨볼게요, 오늘. 결승전. 음악. 블랙. 도깨비인 줄 알았다. 모른다, 모른다. 가능성이 있다. 공주님. 공주님. 이게 누구지? 오왕자님. 오왕자님. 왕의 하. 궁. 유정. 유정. 아람브라의 궁전. 실패. 도연. 아람브라하의 궁전. 실패. 유정. 아람브라. 아, 아람브라. 실패. 발렸다, 발렸어. 어떡해. 아주 발렸어. 지금 다 왔어요, 다 왔어. 아람브라함. 네? 아람브라함의 궁전? 뭐 자꾸 함이 나와요. 실패. 함 빼세요. 유정. 아람브라하. 궁전의 추억? 99%입니다. 도연. 도연. 궁전의 추억. 실패. 왜, 왜, 왜. 유정. 유정.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궁전의 추억? 다시 들어볼게요. 다시 들어볼게요. 맞다. 천천히. 맞다. 양보 양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부예요? 부예요? 부예요. 부예요. 유정이야. 충격.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아, 궁전했어? 궁전했어? 1, 2, 3. 리액션. 수고하십니다. 드디어 우리 유정 양이 먹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를 극적으로. 감사합니다. 극적으로 먹게 됩니다. 두 개 다 먹기를 원했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아유. 치워주세요. 맛있지? 뭐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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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씨 카메라 돌고 있어요. 왜 갖고 가요. 먹으라고 전화 부서고. 제일 나쁜 사람. 나 원래 여기다 나요. 제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봤는데 먹으라고 줬어요. 에이. 근데 푸니까? 둘이 얻어간다는 게 됐어. 갑자기 깜두고 됐어. 유석 씨 실수 많이 하네. 나 이런 거 잘 안 줘.